우리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벽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각인뿔이 체질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는 확신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에게 보내어 예수께 여쭤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아라 누구든지 나로 말리미야마 실조가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민 지금 이 시간에는 확신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청직이 직분을 감당할 때 두 가지를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는 지역과 기관과 부서에서 이 직분을 감당하면서 원리스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의 CVDIP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가 될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중심으로 또 여수아를 중심으로 하나 될 때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요단이 갈라지는 역사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했던 가난을 정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분 감당을 위해서는 먼저 맡겨진 현장과 사명을 품고 기도와 강단 말씀으로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직분 감당을 위해서 나만의 CVDIP를 작성해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시는 무엇입니까? 커버넌트 바로 우리가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V는 비전입니다 이제 내가 붙잡은 언약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목표를 잡는 것인데 바로 우리 단임 목사님이 소개해 주신 스트레치 고우 이것을 적용하면 됩니다 이게 뭡니까? 달뜻 말뜻 성취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너무 쉽지 않은 그런 목표를 잡으며 설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언약적인 비전을 붙잡고 우리가 꿈을 꾸는 것입니다 DREAM 그 다음에 뭡니까? 이 꿈을 막연하게 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지화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미지화 하느냐? 바로 원단 말씀 매주 선포되는 강단의 말씀으로 이것을 구체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이미지화 시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언약적 비전성취의 맛을 보고 누리기 위해서 바로 실제로 내가 실행하는 것입니다 프랙티스 실행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비단 직분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산업과 학업 현장에서도 이 나만의 CVDIP를 꼭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CVDIP는 서밋을 향해 가는 응답의 로드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위에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활력이 되고 그것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건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홍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하고 시작했다면 끝까지 언약적인 도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변화와 성장을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함께 볼 마태복음 11장 말씀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가 맞냐는 것입니다 이 불안전한 인간은 눈앞에 닥친 문제와 사건 앞에 환경 앞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하고도 견고한 이 하나님의 말씀 언약 위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 중심의 CVDIP가 바로 우리가 확신 인생을 사는 영적 플랫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우수와 2장에 보면 기생랍이 나오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난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탄군들을 보내는데 이 가난 땅의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 간담이 녹았습니다 그런데 다 듣긴 들었는데 그 하나님의 소문과 말씀을 듣고 실제로 믿고 그 정탄군들을 숨겨준 실행을 말씀의 실행을 한 것은 라압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영혼의 모든 성도 여러분도 이 기생랍처럼 항상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실행하여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절대자 되시기를 추관합니다 첫 번째로 견고한 영적 기반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에서 열두 제자를 세우시고 이제 현장으로 파송하시기 전에 영적 대비를 할 수 있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전도하시기 위해서 현장으로 나가셨는데 그때 당시에 이 감옥에 갇혀있던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질문하는 장면입니다 본문 2, 3절에 보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쭤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지금 세례 요한은 헤롯 왕에 의해서 지하 감옥에 갇힌 상황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는데요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까워 왔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선포했고 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공생회를 시작하실 때 직접 예수님 머리에 손을 얹어서 안수를 했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신들매도 감당할 수 없다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한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까지 다 했던 세례 요한이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일까라는 사실을 의심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근본적으로 세례 요한이 잘못된 메시아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당시에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것과 같은 정치적 메시아 혁명적 메시아 심판적 메시아관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메시아가 왔으니까 저 로마 다 무너뜨리고 우리 옛날 그 다윗의 영광 그 회복하고 왕국을 다 회복할 것이다 다시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할 것이다 어떤 정치적이고 육신적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치적인 어떤 신앙적인 믿음 바른 믿음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겁없이 당시 헤롯 왕이 이복 동생인 빌립의 아내 헤롯 디아와 결혼한 것을 비판하다가 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힌 지가 1년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고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국을 막 재건하고 막 나를 풀어주고 풀려나고 해방돼야 되는데 아무런 일이 변화가 없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신학의 흐름 중에 자유주의 신학이 있습니다 인본주의죠 그러면서 그 중에서 특히 해방신학이 이런 사상을 갖고 있는데 교회가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불평등 부조리에 빠져있는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해방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맞는 말이긴 하지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아니고 교회가 할 일은 아니죠 그거는 정친들이 할 일이죠 국가가 할 일이고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본질을 희석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꼭 사수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바로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 그런데 그 복음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삼오직입니다 바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바로 오직 그리스도는 뭡니까 우리 신앙의 영원한 근원이고 뿌리이고 기초 기본이죠 우리 그리스도로 해방받고 우리 근본 문제 다 해방받고 열두 가지 문제에서 다 해방받고 영원한 구원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골로서 2장 6절 7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오직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것이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직 성령 충만은 우리가 이 땅에서 세계복음 하는데 영적 싸움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정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이 삼 오직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 날마다 각인뿔이 채질되어서 밟는 걸음걸음마다 승정고를 울리는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실족하지 않는 복입니다 본문 4절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하셨냐면 바로 이사야 35장과 61절의 말씀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 6절에 보면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는 노래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메시아의 치유와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다라고 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10장에 걸쳐서 그 말씀을 증명하셨습니다 바로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맹인을 고치시고 말 못한 자를 고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다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일어난 모든 문제와 저주와 죄와 사망을 이제 예수님이 완벽히 해결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으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자꾸 실족할 일을 가져다 줍니다 여기에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족에 빠지는 순간 실족의 병에 걸리는 순간 우리는 원망과 불평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 1세대들이 탈한 것이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늘 반복한 것이 바로 불평, 원망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난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전부 광야에 뼈를 묻었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은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누구 덕분으로 바뀌는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이 누구 때문에는 이거 전부 다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누구 때문에가 누구 덕분으로 바뀔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 인격으로 내 결단으로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 여러분이 영안을 여시고 복음의 눈으로 먼저 나 자신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뭐가 보일까요 아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구나 하나님 말씀에 비춰볼 때 내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구나 나에게 사단이 각인시켜 놓은 잘못된 열두 가지 각인뿌리 체질이 너무 많구나 내가 정말 복음운동에 쓰임받으려면 나 자신이 많이 치유받고 내가 갱신되고 예틀이 깨져야 되겠구나 이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보입니까 이제 모든 사람을 상대방을 이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바뀌어지는 은혜가 임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틀 깨지고 새틀 갇혀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실족하지 않고 모든 문제와 사건 만남을 영적 성장의 기회로 삼는 참보금체질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요즘 시대를 인포데믹 세대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바로 잘못된 진단과 전망이 전염병처럼 퍼져서 혼란을 초래하는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거짓된 정보를 퍼뜨립니다 그것이 설령 사실이라 할지라도 영적 사실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사단은 불신하게 빠지게 만들고 분쟁하게 만들고 서로 이간시켜서 영적 본질을 놓치게 만들면서 절대로 뭘 못하게 할까요? 전도를 못하게 그리고 교회를 자꾸 무너뜨리고 와해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이제는 내 능력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 아닙니다 이제는 전능하신 반석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강단의 말씀 중심으로 원리스되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원리스되고 구역이 원리스되고 기간 부서가 원리스되는 이 축복을 누릴 때 사단의 어떤 인포대 및 공격도 다 막아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을 가진 확신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의 선두주자 퍼스트 무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언약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확신 인생이란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사단의 어떤 공격에도 속지 아니하고 모든 불신한 의심 다 내버리고 날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만 각인뿔이 채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만이 그리스도 참복음임을 알고 이제 모든 문제 모든 사람 모든 사건을 다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절대로 실족하지 않고 승리하여서 하나님 나라 확장해 전도 선교 237보고마의 주역으로 당당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단임 목사님께 성령이 충만함과 오력을 부어주셔서 직분과 사역을 능히 감당하시게 부정없도록 축복하시고 그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교육자 중위자 성도 렘넌트들이 영적섬 및 기능섬 및 문화섬의 생담을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중단없는 본당 헌당의 주역으로 우리의 모든 산업의 성도들이 쓰임받게 하시고 237보고마의 주역으로 쓰임받으며 지역보고마의 주역으로 쓰임받으며 이제 아버지 하나이며 모든 병자들이 치유되는 은혜가 임하여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마음껏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